서울에 있는 연등하고 색깔이 꼭 닮은 것 같아요. 너무 예쁘네. 아, 공기 좋다. 바람도 좋고. 날씨가 좀 흐리긴 해도 비가 안 와서 정말 다행입니다. 비가 요즘 너무 많이 옵니다. 아, 바람 좋다. 도시에서 이렇게 조금만 벗어나도 공기가 이렇게 좋습니다. 바람도 좋고 너무 좋다. 저는 오늘 경남 고성에 위치한 한 연못을 찾았습니다. 연못이라고 하니까 작고 아담한 저수지 정도를 상상하실 것 같은데요. 그렇지 않습니다.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. 그리고 연못이라는 게 사실 연꽃이 피는 못을 연못이라고 하잖아요. 그렇다면 여기는 그 연못이라는 이름에 가장 잘 어울리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. 정말 장관입니다. 야,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. 겹겹이 수놓은 초록 연잎이 탄성을 자아냅니다. 꽃이라 하면 응당 모두 아름답기 마련이지만 일생을 물 위에서 피고 주는 연꽃의 삶은 유달리 고귀하게 다가오죠. 그리고 매년 여름 이 고귀한 연꽃의 가치를 널리 전하고 있다는 한 사람. 아이고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상리 연꽃 마을. 네. 맞죠? 네. 지금 보니까 규모가 엄청나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. 이곳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20년 전에 새로 저기 보이는 한 50여 가구 문화 마을이 조성이 됐거든요. 그때 이제 이 앞에 보이는 이것만 저수지였고 나머지는 이제 논이었는데 그걸 우리 고성군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확보를 해가지고 연꽃 마을을 조성을 해 놓은 거죠. 옛날 우리 논으로 따지면 한 200마 지기 한 6,000평 정도 됩니다. 이 마을 이름이 촉번정리라고 합니다. 이게 되게 이름이 지명이 독특하거든요. 촉번정리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이 마을은 옛날 신라시대 화랑들이 놀던 곳인데 화랑들이? 화랑도들이 놀던 곳인데 척번정리라는 말은 씻을 척자 번뇌번자 화랑들이 아주 수련을 열심히 땀 흘려 하다가 밤이 되면 내려와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는다는 그런 뜻으로 척번정리입니다. 하하, 만나자마자 시작된 폭풍질문과 열혈 해설.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따로 있답니다. 연꽃이 하루생일 피어 있는 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. 피는 시기가 뭐 시간대가 따로 있나요? 네, 주로 수련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로 피어 있는데 우리가 백년, 홍년, 청년하는 꽃은 잎이 넓게 피는 꽃은 한 10시나 11시쯤 돼서 만개를 했다가 해가 수그러지면 꽃도 오므러 들어가지고 있던 날 다시 벌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. 아, 그럼 예쁜 풍경을 보려면 오전에 오는 게 좋겠네요. 예, 한 10시나 11시경에 오면 만개한 모습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. 즉, 부지런한 사람에게만 내어준다는 이 청초한 얼굴. 와, 연꽃 색깔이 너무 예쁩니다. 저 수련이 연등하고 비슷한 색깔인 것 같아요. 예, 절의 신도들이 좋아하는 꽃이기도 하고 이 꽃은 피어날 때부터 아름답게 느끼기도 한답니다. 때 맞춰 일찍 찾아오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찰나의 아름다움을 마주할 수 있는 호사 마음껏 누려보는데요. 연꽃이 굉장히 좀 다양한 것 같아요. 색깔도 다양하고 모양도 각양각색이거든요. 연꽃의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. 연꽃을 한자으로 하면 부용이라고 합니다. 부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연꽃을 하면 물에 붙어 있는 것을 수련하고 그 다음에 물에 둥둥 떠 있는 연꽃하고 합해서 연꽃이라고 하는데 둘 다 중국이나 인도가 원산이고 이건 연꽃은 꽃의 종류가 있는 게 아니고 색깔에 따라서 붉음에는 홍련 희미에는 백련 색깔에 따라서 구분합니다. 요즘은 노란색도 있고 자주색도 있고 개발이 되어 가지고 여러 종류가 있죠.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자니 스르르 잦아지는 여름의 피로. 거기다가 연꽃 한 가운데 호젓하게 자리한 정자가 고풍스런 분위기를 전해줍니다. 연꽃 냄새가 납니다. 우리가 연못 가운데 정자를 지어놨는데 여기에 연꽃 냄새를 맡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리포터께서는 연꽃 냄새가 지금 납니까? 어떻습니까? 전혀 안 납니다. 지금 바람이 불고 이런 날은 가운데 있으면 은은한 연꽃 냄새를 맡으면서 연꽃의 덕에 취해서 즐거움을 느끼라고 만들어놨는데 실제로 감각이 예민하지 않는 사람은 즐거움을 잘 못 느끼는 그런 실정이죠. 감각을 예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유수한 연꽃 풍경 감상하다 보면 앙증맞은 객식구 달팽이와 올창이는 물론 너른 연잎에 도로록 맺힌 물방울이 동심을 깨웁니다. 그리고 상리 연꽃 공원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. 징검다리가 있네요. 굉장히 운치가 있습니다. 꽤 길이가 꽤... 한 450m 되죠? 예, 예. 그런데 보기에는 한 100m 이상 되는 것 같아요. 가마득한데요. 아주... 이야, 이거 물 위를 걷는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. 마치 이게 제가 강 위를 걷는 것 같습니다. 이야... 너무 좋네요. 동시에 코앞으로 성큼 다가온 연꽃의 향연. 아마도 이 징검다리를 건너는 순간 연꽃과의 진짜 인연이 시작되는 거겠지요? 아, 선생님. 여기 표지판 이게 뭡니까, 이게? 이게 이제 우리 그 사람들이 연꽃을 다 좋아하는데 연꽃은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10가지의 덕이 있답니다. 우리 이 공원에는 이 10가지의 덕을 이렇게 표지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알려주고 있는 건데 여기 있는 이거 생이, 유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연꽃은 태어날 때부터 다르답니다. 다른 꽃들은 국화나 장미나 이런 꽃들은 잎이 피고 꽃이 피어야 저게 장미인 줄 아는데 이 연꽃은 싹이 날 때부터 아, 저거는 연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답니다. 이 말 뜻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다른 사람이 본받아야 할 그런 덕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말로서 옛날 우리 선비들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기 탓을 돌리고 남 탓을 돌리지 않고 또 같이 모여 있을 때는 남 욕 안 하고 자기 자랑 안 하는 그런 고고한 덕이 있듯이 사람들이 그 연꽃의 특성을 본받으라는 그런 내용으로 여기 만들어 놨는데 풀이도 잘 해 놓고 참 이쁘게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디 그 뿐일까요?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연꽃의 줄기와 어떤 물방울에도 젖지 않는 연잎의 고결한 자세는 참으로 많은 미우침과 깨달음을 전해줍니다. 오늘 날씨도 흐리고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거든요. 여기 찾아오시는 관광객분들에게 좀 부탁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대체로 이 연꽃공원에 1년에 한 5만 명 정도 오신답니다. 그런데 다 이 아름다운 연꽃을 닮아서 정화활동이나 자연 보호에 적극 동참을 해 주시는데 혹 어떤 분들은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먹다 남은 걸 버리는데 이 꽃을 닮아서 마음도 아름답게 하고 자기 거는 대가지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.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. 흔히들 하는 덕담 중에 꽃길만 걸어라라는 말이 있죠. 저는 오늘 여기 연꽃을 구경하면서 꽃길 앞에 연자를 붙이고 싶습니다. 연꽃길만 걸어라.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있을까요? 선생님, 연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이고 예, 좋은 말씀입니다. 하하, 배울 점 많았던 연꽃 여정을 끝내고 당최에 겔 기미가 없어 보이는 희끄무레한 날씨에 딱 어울리는 메뉴를 찾았는데요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어디 안져면 되겠습니까? 이쪽으로. 요즘 비가 계속 내리다 보니까 날씨에 맞는 메뉴를 고르는 것도 정말 힘든 일입니다. 하하, 그런데 그 연꽃 구경을 하고 나서 멀리서 이 식당을 봤을 때 바로 저거다 싶더라고요. 그래서 한다름에 여기로 들어왔습니다. 모든 메뉴를 다 먹어보고 싶지만 그중에서 저는 매운 얼큰이 갈국수를 한 번 시켜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장님, 여기 매운 얼큰이 갈국수 주실랍니까? 하하, 대야만한 그릇에 푸짐하게 나온 갈국수 한 사발. 통통한 새우와 탱글탱글한 면발이 식욕을 자극하는데요. 비 오는 날 정말 탁월한 선택입니다. 면이 일반 면발하고 다릅니다. 여기서 직접 만든 면 같아요. 탱글탱글합니다. 쫀쫀하네요. 쫀득쫀득하다고 그러잖아요. 쫀득쫀득. 우리 맛있는 회를 먹을 때 식감이 좋잖아요. 갈국수가 식감이 있네요, 식감이. 사장님, 여기 면이 되게 탱글탱글해 보이고 매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직접 반죽한 겁니까? 네, 집에서 직접 반죽해서 다 내리고 개고인다. 손으로 쓴 겁니까? 손으로 쓸지는 않고. 아, 기계로? 기계로 쓰는데 집에서 반죽하는 건 집에서 직접 하는 것 같아요. 게다가 칼칼한 국물 맛이 후덥지근한 속을 시원하게 비워줍니다. 오, 4인분 같은 2인분. 2인분. 저 혼자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김 감독, 2인분 더 시킵시다. 따로. 나 혼자 이거 먹고. 요즘 서로 간에 하는 질문들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어떻게 휴가는 좀 다녀오셨습니까? 뭐 이런 질문이겠죠. 그렇습니다. 코로나19와 장마 때문에 휴가를 계획하셨던 분들 어디로 가야 될지, 어떻게 가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동안 지친 마음과 몸을 소박하게 토닥일 수 있는 그런 힐링의 시간을 경남 고성에서 한번 보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. 탁하고 부연 흙탕물일지라도 연꽃은 끝내 맑은 꽃을 피운답니다. 그러니 꽃 중에 군자라 불리여도 마땅한 존재겠지요. 강당과 기품, 덕과 지혜를 간직한 상리연꽃. 고성에서의 청한 하루였습니다. 강당과 기품을 부족합니다.